존경할 거야, 너네. 내 옷은 니 못 잡을 거 같아. 이게 유일한 거라고 지금. 알겠어. 여기다 봐야겠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마지막 잘 잡나, 못 잡나. 나 진짜 어디로 나갈지 모른다. 야, 이따 이걸로 써. 알았어요. 오, 아닌데? 오, 날라오는 게 왜? 내가 봤을 때 힘을 다리에 안 주고, 힘에 쭉 팔에 주고 있는데? 고기 먹을 때 쓰세요. 뭐 할 때 먹을 때 쓰라고요? 고기. 쿠키요? 고기. 고기 먹을 때? 고기 맛 좀 따랐어. 안 돼, 지금 준비 중인가봐. 왜, 왜 여기 있어? 뭐야? 뭐야? 왜 있어? 아니, 왜 여기 있어? 야, 편법을 쓸 거면 제대로 쓰던가, 이게 뭐야? 아니, 다 버리는 데서 하면 어쩔 수 있어. 야, 다시 해. 주닝이 싸해졌어. 진짜 없어. 친구야, 한 번만 더 해주라. 야, 얘 지금 뭔가 편법 쓰다가 잘못 걸렸어. 야, 제대로 안 걸렸어. 야, 다시 갈아와라. 내가 봤을 때 백불이야. 지금 달리는 거 꼬라지 무니까, 절대 못 잡아. 오케이. 이번에도 그런 거 같아, 얘. 좋았어. 응, 우정 갈아라, 무조건. 난 여기 있어야겠다. 아휴. 아휴, 말이야. 달이 이제 편해 죽겠다, 이제. 아휴. 내가 봤을 때 얘는 내 후자평인가봐. 우리는 여기서 얘를 응원하고 있지. 아니, 왜 이런 거 해? 몰라, 그동안 얘한테 많이 맞아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아니, 벨 눌러도 돼, 그냥 벨 누르면 끝내자. 벨 누르면 끝내자. 어, 벨 누르면 끝내자. 야, 얘 내가 누르... 야, 망생아. 왜요? 얘 벨 누르고 다섯 배 짱국 가. 엄청 멀리 가. 아, 이거 한 번 누른다고 안 나와. 여러분 그래. 맞아, 얘 지금 엄청 심리전 걸고 있잖아. 아휴, 심리전 뭐야? 아, 한 번 누르고 그렇게 뛰면 안 된다니까. 아휴, 한 번 눌러줘야 된다니까. 아휴, 한 번 눌러줘야 된다니까. 힘든 싸움이야, 심리 싸움이야. 아휴, 한 번 눌러줘요. 이건 반칙이잖아. 뭐구마, 아저씨가... 결지 마, 네가 더 빨라, 내가 봤을 때. 맞아. 야, 좋게! 좋아! 이리 와. 잡았어! 야, 되게 애만네. 야, 되게 애만네. 야, 더 욕을 잡네, 그거는 진짜. 자, 우리 친구. 야, 넌 안 잡히지. 우리 친구. 너 이제 도망가지 말고 이리 와봐. 엎드려야지,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이 자리야. 나한테 이 자리야. 야, 거기 장기 있어? 없어? 그러면, 야, 장기 없으면 맞아야 돼. 이리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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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언니들이, 야, 네 친구들이 이 언니 다 탔잖아. 그래. 이 언니 지금 엉덩이 지금. 잡아봐. 그럼 너네. 잡혔으니까. 누가 맞을래? 하하하하하하. 친구를, 야, 어차피 나올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걔는? 이리 와. 궁금한 아저씨. 아저씨. 어떤 거? 나? 나는 이걸로. 어, 가위로. 어, 가위로. 자, 이리 와. 이리 와. 엎드려. 이리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를 갈았다. 야, 얘가 연습 4번 나온 거 나 오늘 처음 봐. 네. 이렇게 열심히 배트하는 거 처음 봤어, 얘가 오늘. 진짜 열심히 달린 거 같아. 야, 설마. 생각해봐. 설마 관람객을 열심히 때리겠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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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이제. 어? 앞으로 밸누리지 말았어요? 못 도망가게 이러고 있어요. 설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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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밸누리지 말았지? 야, 그래도 유일하게 졌다. 됐다. 네. 유일하게 얘기했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달렸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보셨어? 네. 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첫 번째 배틀 벨티가 여기까지 하고. 네.